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뿌려되셨나요? 저희도 저런 방 한번 타보고 싶죠? 우리 집도 내일 아침에 이렇게 큰 박에 열려가지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재밌으셨죠? 네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신화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화회는 육자백이토리를 기본으로 각종 악기가 허튼 나락을 연주하는 곡인데요 이 악기마다 특징이 있어서 특정 성률에 매이지 않고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 배려하면서 가지고 가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안이는 또 어떤 음악인가 큰 박수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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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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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